방탄소년단 정국과 차은우가 부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식당의 직원으로부터 기분좋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식당은 bts 정국과 아스트로 차은우가 방문했다며 sns에 자랑했는데요. 직원은 정국님 차은우님 신분증 검사와 테킬라도 한잔 사진하니 사인이라도 말씀드릴 거리라며 인증을 남기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정국과 차은우가 너무 동안이라 신분증 검사라는 기분좋은 봉변을 당했다고 전해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친분이 잘 유지되는 것에 흐뭇함을 드러냈는데요. 이에 해외 팬들은 정국과 차은우가 얼마나 어려 보이면 신분증 검사를 했을까 라고 물으며 두 사람의 동안 미모를 인정했습니다. 최근 정국이 다녀간 식당은 sns를 통해 해외 아미분들이나 한국의 팬들도 여러 명이 왔다갔다고 전해 높아진 식당 인기에 뿌듯해했습니다. 사실 정국과 차은우는 세븐틴 민규 갓세븐 유겸 등 다른 아이돌과도 97년생 모임을 결성해 종종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은 세븐을 발매해 미국 필보드 핫100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아스트로 차은우는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인 mbc 오늘도 사랑스럽게의 주인공으로 발탁돼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보이그룹 개인 그랜드 평판 2023년 8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방탄소년단 정국이 당당히 1위에 올랐으며 2위는 방탄소년단 지민 아스트로 차은우는 3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K-POP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